510여 명씩 하면 어떻게 찍어? 그거 511명이요? 어떡해! 복숭 걸고 해야 돼. 두 분? 이거 선물로 하나 드릴 시간 있으세요? 해 있네? 모델을 해줄 수가 있는 거. 하나 더 해봐. 아, 진짜 좋았어. 우리 완전 좋지. 한 번 더 하나 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엉덩이 잘 수 있어요. 느낌 좋아요. 어. 스톱. 여러분 다 봐주세요. 진짜 모델이구나.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괜찮죠, 이 살째요, 어머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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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저희가 이기죠. 당연히 우리지. 세종 베스트커트로 뽑힌 팀을. 음료들. 신 커버 시작되지 말고. 눈 밑. 입꼬리. 어? 호화 안달이 됐다고? 주변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보를 찍고 있거든요. 저희가 총 511장을 찍어야 돼요.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았어요. 일단 촬영을 해도 되겠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느낌이 좋아 좋아. 와 멋있다. 해맑게 웃어주세요. 되게 그러면.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빨리 쉬었다. 빨리 쉴 수 없어. 빨리 해주세요. 오 멋있다. 오 멋있다 뭐야. 이거다 이거다. 오 좋아요. 다행이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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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피에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하시는 걸 조금 봤는데. 어떻게 저희도 조금 같이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진짜요? 진짜요? 같이 수업할까요? 그럴까요? 같이 모델 수업을 해보시죠. 네. 수업 한번 해보시죠. 하나 둘 셋.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소리 들린다. 음악 소리 들려? 아 연습하고 있는? 안에 있나 봐? 오늘 이 노래 알아. My name is Pado. My love is Pado. 저희 오늘 사진 찍으러 왔어요. 사진. 사진. 그냥 찍어 드릴 수 없고요. 저희 하나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더. 하나더. 데뷔 언제죠? 죄송합니다 선배님. 혹시 제가 말 놔도 돼요? 네. 야. 야.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해 보고 싶었어요. 라su. 하나 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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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아, 이렇게 좀 느낌 있네. 아, 좀 불안해. 어떡해. 아, 괜찮아. 아니, 여기 사진 다 잘 찍은 것 같아. 근데 여기 커플 컨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좀 불안해. 어떡해. 아, 진짜. 아니, 여기 사진 다 잘 찍은 것 같아. 보시다시피 오늘 패션 액을 홍대에서 길거리 판매를 통해서 베스트 컷 상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각 판별로 판매 시간을 드릴 거예요. 갑시다. 어떻게 판매하는 거지? 판매 하나씩만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요. 아, 살려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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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ugen Sachuon 나. 붙여, 붙여 그냥. 웃음을 어떻게 해요? decisión 교회의 지금 시작 protein accurately. 누가 하도록 하겠습니까? 혹시 몰라, отвеч은 몰라.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제발. 안 돼. 빨리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 이거 TV에서 많이 봤어, 이거. 저희 마음 들었다 놨다 하지 마세요. 자, 최종 결승으로 3팀은? 아, 빨리! 아, 진짜! 아, 진짜! 뭐해요? 왜요? 아, 진짜 왜요? 진짜 왜요? 잘했어, 잘했어.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우리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저기요, 저기요. 눈물 나는 사람 우리예요. 아, 어떡해. 뭐야? 뭐야? 뭔가 있어 보여요. 아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컷을 뽑힌 조현영, 에릭남 팀의 화보는 다음 달 유명 패션 매거진에 실리게 됩니다. 어, 진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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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진 실린대. 더불어 사진의 디렉팅을 담당한 두 분은 스페셜 에디터라는 영역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해, 뭐해, 뭐해. 거기 이름도 올라간다고. 아, 진짜? 이게 끝이야? 아, 정말로? 아니, 싫으면 저희 한 번 더 쉬어도 돼요. 리스페셜 에디터라는 거야. 제 친구 종은 씨가 잡지에 실리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제 일처럼.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와,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뭔가 대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자음번에 저희가 조금 더 내공이 생기면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대결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맞아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아, 이거 다른 걸로. 아, 이거 다른 걸로. 아, 이거 다른 걸로. 아니, 저거는 такого 보다.